관심은 있는데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어요 꼬뽕! 일로와! 간보는 중 원래는 방에만 있는데 왜 언니한테 짓는지 간식 기다린 강아지 기다리세요 한봉이 잘했어요 오고는 싶은데 보돔 뽕씨 먹어 꼬뽕아 아직 무섭다 귀여워 먹어 간식 기다린 강아지 일로 오세요 뭐야 급해요 꼬뽕아 일로와 꼬뽕 먹어 귀여워요 안 먹은 척하지 말아요 꼬뽕아 꼬뽕이 꼬뽕 간식 먹어봐! 꼬뽕 이리와! 간식 먹자! 꼬뽕! 꼬뽕아 일로와! 꼬뽕아 일로와봐! 간식 먹자! 지금 오고 싶은데 지금 엉덩이에 들어서 아 먹었어! 아 뭐야! 아! 성공! 맛있어요? 맛있잖아! 맛있게 먹네! 그래도 애들 진짜 착하네요! 안 뺏어먹고! 맞아요 안 뺏어먹어요! 또 먹고 싶어? 또 먹고! 꼬뽕아! 아! 꼬리 힘들었어! 꼬뽕아! 꼬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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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있니? 이제 다 먹으러 먹으러! 으아~~~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왜 무서워서 먹지도 않도니~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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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 친해져~~ 잘할 수 있죠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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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뽕이 째려보는 거 아니지, 꼬뽕이? 왜 이렇게 눈이 무서워? 왜 섭냐, 너? 아닌 척하면서 계속 쳐다봐요. 꼬뽕아, 꼬뽕아. 너 약간 봉숭이 예뻐하니까 배 아프지? 계속 쳐다보는 거 보소. 계속 쳐다봐요. 꼬뽕아, 봉숭이 예뻐. 됐다 보니 기분이 나쁘구나. 꼬뽕이를 유혹하는 법은 다른 강아지들. 어, 이상하다 하는. 봉숭이 와주면 왜 이렇게 예뻐요? 언니랑 친해지고 있어? 긴장 안 해도 돼. 친해져, 언니랑. 알겠지? 귀 뒤로 넘어간 거 보소. 살짝 긴장한 거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. 친해져, 언니랑. 긴장되는데 기분이 좋구나. 처음엔 긴장하더니 지금은 또 편안해 보여요.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 같아요. 점점 목이 내려가는 거 같다. 너 지금 점점 졸린 거 같은데. 왜 다리에 힘이 풀리세요? 예쁘다.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너 존이야, 설마? 아까 막 낯설게 그렇게 했던 애 맞어, 지금? 완전 뒤집어 까셨어요. 아주 언니 손의 극락을 맛보고 있네요. 감시를 하고 있어요. 왜 감시하고 있어? 흘리지 말고 들어가서 자. 흘리지 말고 들어가서 자. 흘리지 말고 들어가서 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